안녕하세요. 토익을 공부하고 싶은데 기초가 없어서 망설이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신감 있고 또 좀 더 혁신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한국외국어학원 토비토의 김소영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토익을 공부하시라는 분이시라면 꼭 알아야 될 빈출 어휘들 20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1번에 나와있죠 여러분? agree, agree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는 어떤 토익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agree 다음에는 전체 사람과 함께 쓰여서 agree on, agree with, agree upon, agree about, agree to 이렇게 해서 뭐뭇에 대해서 동의하다, 합의하다 이렇게 해서 잘 쓰는 표현이죠. 가장 많이 빈출도에서 나오는 것은 agree with라고 해서 어떤 누구누구에 동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특히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예시문에서 나온 거죠. come to an agreement라고 해서 동의하다, 합의하다 이렇게 해서 자장 쓰는 표현이 되겠죠. 자 여러분 두 번째는 in agreement, 어디 어디 합의한, 동의한 상태다라는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under an agreement라고 하시면 언제 합의하에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합의한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speak, speak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may I speak to, marry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 표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speak라는 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to라는 전체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의 목적어를 먼저 쓰시고요. 뒤에다가 전체사 about이 나오게 된다면 누구뭇에 관해 어떤 사람에게 목적어에게 얘기를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쓸까? 첫 번째는 이제 speak, 그 다음에 highly 또는 well 둘 중에 이제 쓰시고요. of라고 해서 뭐뭇을 높이 평가하다, 칭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시면 뭐뭇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다, 그죠? 또는 뭐뭇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다라고 한다면 speak in favor of 또는 speak, 그죠? 또는 against라고 해서 이렇게 찬성이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창하게 말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영어를 갖다 유창하게 얘기합니다. 라고 한다면 I speak English fluently, fluently라는 부사를 통해서 유창하게 얘기하다 라는 표현을 갖다가 자주 쓰기법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respond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는 뒤에 이제 to란 전체사와 함께 어디어디 응하다, 응답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토익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response to 하면 이제 어떤 회사에 대한 응답을 갖다가 주다,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가장 예시문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respond by ing라고 한다면 뭐뭐함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다, 그죠? 그 다음에는 respond with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또 반응을 보이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편지라든가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다, 이제 응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respond to 이메일이라든가 respond to a letter 이렇게 해서 표현을 가지고 쓴다라는 거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시고 세 번째 표현이 좀 잘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 다시 한번 이렇게 별표 한 번 이렇게 세 가지 한 번 세 개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assist with나 assist in에서 뭐 누구누구를 돕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겠죠. 뒤에 만약에 assist 다음에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in이라는 전체를 통해서 이제 ing 동명상 할 때 쓰시면 누가 뭐뭐 하는데 도움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다는 표현으로다가 seek assistance, 그죠? seek assistance. assistance는 여러분 assist는 동사고요. assistance는 명사 형태가 되죠. 그래서 seek라는 이제 동사를 통해서 뒤에다 목적으로다가 이제 목적어는 명사를 보통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seek assistance라고 해서 명사도 조금 같이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라고 할 때는 with the assistance of 사람 목적어 다시 한번 with the assistance of 사람 목적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누구를 돕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흔하게 쓰는 헬프 말고 여러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come to once assistance, once는 소유격이 되겠죠. 그럼 내 도움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돕다라고 했을 때 너를 돕다, 당신을 돕다, 누구누구를 돕다라고 했을 때 come to once assistance, 누구의 도움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가볼게요. benefit from, 그래서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다. 그래서 benefit이라는 그죠? 낱말 자체는 이제 혜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뭐뭐로 이제 from 이라는 전자와 함께 쓰면 이제 혜택을 얻다, 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benefit이라는 동사와 함께 이제 그 부사 중에서 이런 부사들하고 좀 잘 쓰죠. 그래서 benefit greatly from 또는 benefit considerably from, benefit enormously from 이라고 해서 뭐뭐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다 이런 표현으로 자주 쓴다라는 거 여기도 좀 잘 이렇게 한번 밑줄 착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익을 얻다라는 표현, 얻다 이제 gain 있죠 여러분. get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죠. 그래서 gain benefit from, 그렇죠? gain benefit from 해서 이익을 얻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뭐뭐로서의 장점, 그죠? 유리한 점을 누리다라고 하면 rip the benefits up. rip the benefits up.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현재에 와서 가장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friendly benefits 하면 이제 부가급여라든가 특별급여, 특별급여는 이제 연금이라든가 유급, 휴가, 의료보험달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도 이제 요즘 현대생활, 현대사회에서 많이 부각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표현도 좀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6번에 보시면 benefit from과 쌍대 산맥이죠. 산맥을 이루는 profit from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rofit from, profit 이익이나 수익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rofit from이라고 한다면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다라고 해서 benefit from과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윤을 내다, 이윤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make a profit, make a profit, 그렇죠? 네, 우리가 돈을 벌다고 할 때 이제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make money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얻어, 이제 만들어내다는 얘기는 이윤을 내다. 그래서 make a profit. 그 다음에 boost profit 하면은 이제 부스트가 이제 뭔가를 갖다가 증강시키다, 증강시키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ncrease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boost profit 하면 이윤을 늘리다 이런 표현으로다가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뭐뭇에 따라, 뭐뭇에 응해서라고 한다면 in compliance with 또는 다시 한번요 in compliance with 이렇게 해서 뭐뭇에 따라서 응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정책을 확실히 따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ensure compliance with the policy, 그렇죠? ensure compliance with the policy 라고 해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profit from이 아니라도 이런 표현으로도 대체해서 쓰기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6, 7번으로 가볼까요? 7번에 여러분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다. 아까 이제 동의하다는 표현이 agree with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 그래서 constant라고 해서 이 표현도 이제 agree 다음으로다가 잘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constant 하면 뭐뭇에 동의하다. 자, 여러분 당신의 동의 조건을 한다면 subject to your constant. 자, 두 번째서부터는 더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뭐뭇에 동의 없이 라고 한다면 without이라는 전체사와 함께. 이게 without이 전체사는 없이라는 의미죠. without one's constant. 내 동의 없이 라고 한다면 without my constant. 당신의 동의 없이 하면 without your constan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사전 동의 없이가 여기서 이 4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또 이 표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without prior constant. 그죠? 뭐 사전, 이전에 하면 prior이라고 해서 without prior constan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면동의도 만만치 않죠? 네, 서면동의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문서상에 쓰여져 있는 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written constant이죠. written constant. 그죠? 네, written constant 이래서 이 사전 동의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서면동의 같은 recent constant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는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뿅뿅 이렇게 한 번 별표 한 번 더 쳐보고요. 자, 다음에 8번에 보시면 account for account for 라고 해서 뭐뭇을 설명하다 또는 이제 차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account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그 은행에서 쓰는 그죠? 계좌번호라고 할 때 account number 또는 내 계좌가 있어 은행 계좌라고 한다면 a bank account라고 쓰기도 하죠. 아마 그렇게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생각을 들었는데 account for도 이제 토익에서 잘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철명하다 찾자다 이거 위주로 다 공부를 하시고 account라는 동사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ccount number라고 하시면 이제 계좌번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쓸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가끔은 이제 a가 a를 고려하다 라고 쓸 때 take a into account 그죠? 네, take a into account 그래서 그렇게 고려하다는 의미로도 이제 take라는 동사와 함께 into account 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러분 제가 제 교재에서 그 전치사 편에 가서 특히 전치사 9라고 해서 따로 이제 다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잘 나온다고 해서 because of 의미를 가진 또 표현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on account of because of unaccount of 라고 해서 이 표현이 이제 특히 파트 7에도 굉장히 잘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빠르게 이제 파트 7을 읽어 나가려고 한다면 전치사 9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시면 complain to 사람 about 그래서 사람 목적어 다음에 이제 뒤에 about이 나오고 이제 뭔가 사물과 관련된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뭇에 관해서 불평하다. complain은 이제 많이 불평하다는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to를 쓰는 건지 about을 쓰는 건지 to를 쓰게 된다면 사람이 목적어가 나아야 되겠고요. about 다음에 이렇게 사물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겠죠. 자, 뭐뭇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다. 그죠? 불만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make a complaint about 또는 뭐 make보다는 이제 제기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송을 제기하다 할 때 잘 쓰는 표현에 들어가요. 그래서 file a complaint about 그래서 file로다가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 자, 반대하는 불만을 제기하다는 make a complaint against against라는 전투자가요. 뭐뭇에 반해서 반대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make a complaint에다가 against만 하나 더 붙이시면 반대하는 불만을 제기하다. 자, 이번엔 조사하다. 불만을 조사하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investigate a complaint 하시면 되겠죠. investigation,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investigate a complaint 그래서 불만을 조사하다. 자, 10번에 자, 이번에는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 뭐뭇에 대해서 라고 했을 때는 apologize to 사람 목적어 그 다음에 for 뭐 사물과 관련된 목적어 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사과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make an apology for 어, 아까는 apologize 했었는데 지금 apology네요. 그래서 apologize는 동사가 돼 있고요. make라는 동사 뒤에 이제 명사로 썼기 때문에 이제 apology라고 쓰는 거죠. 이게 변화되는 것도 조금 아시고 계셔야지 엄청 큰 이제 본인들한테 토익 공부하실 때 큰 어, 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make an apology for 뭐뭇에 사과을 요구하다. 사과를 이번에 요구하는 거요. 예, 뭡니까? demand 요구하다. demand an apology. 다시 한 번 demand apology. 두 번째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사과를 요구했으면 받을 수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accept one's apology. accept one's apolog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보도록 할게요. 타협하다라는 표현 여러분 compromise라고 합니다. 화해하거나 타협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compromise on 또는 누구누구와 타협하다는 compromise with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시문 볼까요? 자, 타협에 이르다. 타협에 도착하는 게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reach a compromise. 타협에 이르다. 그죠? 이 reach라는 동사가 여러분 이제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런 타협이나 아니면은 어떤 결과에 이르다 이렇게 표현도 잘 씁니다. 그래서 reach a compromise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결론에 도달하다라면 reach, 그 다음에 on agreement reach a, 그 다음에는 conclusion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타협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로다가 make라는 동사랑 가끔 쓰기도 해요. 그래서 make a compromise 그죠? make a compromise 자,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반환 행동하다 음, 그래서 compromise the standards 기준 그죠? principles 하면 이제 원칙이 되겠죠. 이런 행동을 하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1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은퇴하다 퇴직하다라면 retire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어디로부터 어디로, 뭐뭐로서 이렇게 은퇴를 하다라고 했을 때 retire from 그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retire a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미 은퇴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retired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뭐 뒤에 뒤에 어떤 부장님이라든가 매니저라든가 이렇게 쓰게 된다면 뭐 retire 매니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미 은퇴한 사람은 retarded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조기 은퇴 여러분 이거 잘 표현이 나온 그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early retirement 다시 한 번요. early retirement 최근에도 이거 가지고 많이 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네, 엄청 중요하죠. early retirement 자, 은퇴 계획안은 retired 플랜이 되겠죠. 네, retired retirement plan retirement plan 자, 13번에 이제 반응하다라는 표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하다 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 신속히 반응하다라고 한다면 react quickly to circumstances 그죠? 네, 그래서 뭐 신속히니까 이제 부사가 quickly라고 하나 더 들어가겠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뒤에 to라는 전체 사람 이렇게 자주 씁니다. 그래서 어디어디에 반응하다때 react to to 그죠? 뒤에다 어떤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물이라든가 이걸 반응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그 상황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circumstances 하시면 되겠고 자, 변화에 긍정적을 반응을 보이다 라면 이제 긍정적으로 라면 react positively to change 그죠? react positively to change 그래서 이 change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 자, 즉각 반응하다는 여러분 즉각적으로 부사로다가 immediately 라고 해서 react immediately 또는 react instantly to 어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번에 보시면 우리가 두라고 한다면 굉장히 흔한 동사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를 가지고서도 또 여러분 토익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어휘들로 나가더니 굉장히 빈출도가 높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좋다라든가 학교 성적이 좋다라고 할 때는 do well 이렇게 쓰기도 하죠. do well 또는 누구누구랑 거래하다라고 할 때 두란 동사를 씁니다. do business with 그죠? do business with 또 해를 끼치다 여긴 제가 별반부터 칠게요. do harm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 평소에도 많이 쓰지 않을까 많이 알고 있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면 I will do my best 그죠? I will do my best do my best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자 뭐뭐를 제거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do away with 그죠? do away with 또는 이제 get rid of 라고 해서 이제 더 많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별표 두 개짜리 뭐뭐뭐 없이 지내다 뭐뭐뭐 성공하다 이런 의미로 가지돼 do without do without 이 표현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뭐뭐 없이 지내다 do without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여러분 15번입니다. pay pay라고 한다 어떤 값을 지불하다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지불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다 유리하다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을 내다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문 볼까요? 자 이익 배당금을 지불하다 라고 한다면 pay dividends 가시면 되겠죠? pay dividend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pay attention to 라고 해서 뭐뭇에 집중하다 그죠? 수업에 집중을 갖다 하십시오 please pay attention to the class 뭐 이렇게 해서 집중하다는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빚을 전액 다 갚다 빚을 다 지불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pay the debt debt가 이제 빚이 되겠죠? in full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빚을 전 갚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어떤 급여인상이라고 했을 때 pay raise 라고 합니다 여러분 pay raise 또는 pay increase 보통은 pay raise 라고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6% 급여인상이란다면 a 6% pay raise 그죠? 10% 급여인상 아유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10% pay raise 이렇게 해서 pay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주 등장한 표현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동사가 happen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happen 말고도 어떤 게 있어요? take place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take place happen이라는 동사를 대신해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첫 번째처럼 어떤 일을 대신해 주다라고 했을 때 take the place of 그 다음에 어떤 일 그죠? 얘기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뭐뭇을 대신해서라고 했으면 in one's place 나를 대신해서 in my place 당신 대신해서 in your place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in place하고 out of place가 있어요 그래서 in place은 적절한 어떤 준비가 됐다는 얘기고 반대말이 out of place 그죠? 부적절한 다시 한번 in place out of place in place out of place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성을 부여하다라고 할 때는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place value on 그래서 이 표현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는 17번으로 가볼게요 어디어디에 참여하다 특히 이제 어떤 TV나 방송매트에 나타나다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가실 때 appear를 씁니다 그래서 appear in print라면 출판되다 그죠? 예 인쇄가 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ppear in print 그 다음에 어떤 TV나 연극이나 영화나 콘서트에 출연하다고 할 때도 appear를 씁니다 그래서 TV나 연극에 출연하다고 할 때는 appear on television 또는 appear on stage 영화나 콘서트에 출연하다는 appear in a film 그죠? appear in a movie 또는 appear in a concert 그래서 이렇게 방송매체에도 이제 나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번 가시면 put이라고 한다면 내려놓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쓰지만 이걸 가지고서도 여러분 비슷한 표현도 알아보도 할게요 그래서 put in for 하면 정식으로 요청하다 그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apply for 가 있어요 뭐뭇을 신청하다 라는 의미로다가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걸 대신해서 put in for 잘 나오는 표현에 들어가요 특히 리스닝 테스트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참다 견디다 라고 했을 때 put up with 그죠? put up with 우리가 알고 계시는 be patient이라든가 그죠? injure라든가 이런 표현하고도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put up with 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하다는 put over 이런 식으로 해도 표현하다 라고 해서 이 put도 이제 잘 쓰는 표현들도 잘 이렇게 묶어서 알고 계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19번 가겠습니다 adverse 라고 한다면 어떤 반대 불리한 요건 또 어떻게 쓰냐 보통 이제 출장을 많이 간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 토익 표현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악천우 때문에 비행기가 뭐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연착됐다 이러면서 이제 가끔 등장한 내용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쁜 weather bad weather 이라고 한다면 정말 악천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bad weather 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adverse weather 이라고 잘 나오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adverse weather 그죠? 네 자 그러면 불리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bad conditions 보다는 adverse condition 불리한 평판이라면 그죠? adverse bad 라고 표현은 보통 안 하고요 adverse publicity 그 다음에 불리한 음평은 adverse comment 이렇게 해서 또 반대의 불리한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여러분 reserve 가 되겠죠 예약하다 그래서 예약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겠죠 출장을 가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호텔을 예약한다거나 그죠? 어떤 방을 예약한다거나 어떤 좌석을 예약한다거나 이렇게 예약한다는 또 이제 공항에 가서는 이제 좌석 그죠? 비행기 표를 예약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reserve 그죠? 그래서 자리를 예약하다 라는 reserve라는 동사를 가지고 reserve a seat 그죠? reserve a room 이렇게 그래서 reserve a flight ticket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이제 이거 이거 모르면 정말 안 되죠 그래서 make a reservation이라고 해서 예약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make라는 동사랑 함께 쓰고요 reserve라는 자체 동사 reserve라는 이 낱말 자체는 동사지만 make a reservation reservation은 이제 make라는 동사 뒤에서 명사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또 어떤 예비로 남겨는 이렇게 한다면 in reserve에서 이렇게 해도 이제 reserve을 가지고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이제 20개 빈출 어휘들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한국외국학원 오셔서 김소영의 토비토익 강의를 갖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얼른 이 토익의 기초를 갖다 확 끌어당기셔서 네 토익을 갖다가 빨리 마스터를 갖다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또 저의 간절한 바람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소영 강사였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